퀴즈의 비밀리에 결성된 암살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제 일입니다. 처리하겠습니다. 공안부가 어디까지 갈 것 같소? 결국 특기대를 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?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기다려보자.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여? 사수해. 너 그래야 살아나봐, 중형아. 여자와 함께입니까? 그렇다. 문제 있나? 아무도 잊지마. 우린 늑대에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탈을 쓴 늑대야. 누굴 원망해야 하죠.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유로구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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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